에이 설마 벌써 세니터 나오겠습니깐 에이 설마 세니터 나오겠습니깐 아 그럼 우리 가자마자 끊어놨다 머리 위에서 터지면서 우리 다 죽음 아니요 제 머리 장갑이 비닐이라서 제가 먼저 뒤질거에요 출려서 보인다 얘네 가방 한 명 눈 멀었음 얘네 시체 가방 나 사망 한 명 눈 멀었어요 쟤네 시체 가방은 눈 안 멀었음 다 죽는거에요 쟤마? 기타님 빨리 죽여 그렇지 한 명 잡고 얘도 나갔어 잡아라 잡아라 나 안 죽어있어 어 잠깐만 칼 칼 기타님 아씨 이게 죽어?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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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89년 6월 4일에 89년? 네 89년 김두한은 쓰러졌다 89년 6월 4일이면 천안문 아님? 네 맞아요 아악 적이였어? 뭐야? 저기 있는거야? 뭐야 얘 쟤는? 아 이거 하나 튕겼네 얘 지금 얘 친구 튕겼어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악 뒤졌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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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7도? 유저 샷건 같아요 멀리 17도? 네 멀리 있어요 아주 하나뿐인거 같은데 아 두명이다 샷건 하나 197도 저기 수프린 전에도 졸라 끊기는데 아 능네 또 죽였어 그러게요 되게 끊기네 이거 오는거 같은데 세명 하나 어택 얘 뚱뚱한데 음 좀 뚱뚱한데요 세명 가게 둘거면 어떻게 할까요 가게 두는게 낫지 않을까요 4명이네 가게 둘자 가게 둘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먹을거 많아 저도 먹을거 가면 오 먹을거다 오 먹을거다 아하하하 하하 하하 먹을거다 오 먹을거다 오 먹을거다 오 먹을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에요? 녹차요 녹차 아니 진짜 이 집에 먹을거만 잔뜩 쌓아놨네 오 먹을거다 비둘기가 된거같아 오 보드카 와 이거 소세지 버템님들 우뚝 섰어 우뚝 쓴 소세지다 오오 아니 흠 하하하하 오 어 어우 하하하하 아니 거기서 멈추시면은 아니 왜왜왜왜왜 어 저 저 저어 저 사람이 아니에요 개호야 개호야 아까 그 위치로 붙었다는거죠? 네 면전속까지 붙었어요 지금 툴 박스 있는 쪽까지 붙었어요 네 확인 확인 베타가 방되고있는 불 리필탄 던져요 퍽 안녕 오 하나 잡았다 저 벽 쪽으로 붙어요? 잡았어요 나이스 내가 잡았어야 됐는데 안녕 친구야 그걸 좀 안 일하는 거 그럼 저 일단 기관총 빼고 또 유탄 잡고 있어 또 옥상에 올라갔다가 뒤지는 거 아니야? 아니 거기 올라갈라 그러지 마요 올라가고 싶어요 욕망이 들어 베이저보면 다 보인단 말이야 뭐 다한테 보조한테 보이겠지 내가 볼 수 있으면 상대방도 날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음 불변의 법칙이지 가끔은 통용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기계의 힘을 빌린다던가 아 그 그건 좀 TOD 수 킬로미터 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척 UAV로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아 나 안경 닦고 있을 때 하필 뛰었냐 아 확인 확인 인텔 방으로 들어간다 들어갔어 뭐하다 들어간건가?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하나 봤어 나는 하나였어 네 저도 봤을 때도 하나 하필 안경뜨고 안경 닦고 있는데 아니 씨발 잡다먹고 있을 때 디네 제게 한두 명인가 그러면 나 발소리를 잘못 들어간다 일단 확실한 거 하나에 기분 탓인가 아냐아냐아냐 왜 총소리가 뒤에서 나냐 뭐 뒤에서 싸우고 있나보죠 공장 스펀니스 롤렉스 스펀니스 롤렉스 스펀니스 내 쪽 보고 있는데 아직 그 통로에서 안 나와 계속 뭔가를 쏘는데 저기서 막 깜빡깜빡거려 뭐에다 쏘는거야 저 안에 있다 방금 무기소리 들어보니까 MP5에요 MP5 SD 소음기 장착입니다 방금 저 골목길에서 막 화염이 한 세네번 보였거든요 저거 건물 안에서 쏜건데 그 MP5 SD 소리 확실했어 건물 안에서? 그럼 저 골목 네 건물 안에서 그 아닌가보네 저 옥상 올라왔어 왜 골목쪽에 화염이 깜빡깜빡 확실함 총소리 MP5 SD SD 아 그럼 기관총 위치 바꿔볼게요 반대편 기관총 아 여기에서 기관총 잡고 어 저기 있다 사람 2층 방금 보였어 지금 왔다갔다 그러면 파밍하고 있다 쏠까? 노 2층 파밍하고 있어 확실함 방금 보였어 저거 막 뭐 먹고 있다 지금 가만히 서 뒤지는 소리 잡음 아 엔케빈이 내 보고해준거 정확하게 한 발 쐈는데 죽었다고? 바로 제가 들었어요 흐흐흑 으흐흑 아니 근데 엔케빈이 보이는 위치였어 저기 예 쏠 수 있었어요 아 그 그린 컨테이너에서 보였어요 그게? 혹시 헌터였나요? 네 헌터였어요 엄마니반레엄 밤메엄 정말 밤메엄 아니 근데 그 환타랑 다른데 빵빵래후 세형스키버 죽어있다 체크홀 체크홀 아곤만도 안되네 야 이리와 안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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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내꺼다 아 유캐브네 아 누가 따는지 모르네 마지막에 선사람이 스브드여서 내가 죽이고싶었는데 바로 스브드소리나서 저새끼 먹어야지 나도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올건데 아 몰라 이제 됐다 여유공간을 남기고 오케이 가자 아 이거 디저트까지 완벽 잡았어 아잇 잡았다고 아 야 나 밑에 있는 줄 알았어 아냐 안잡았어 내려가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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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야 얘네 3인캐다 전방수류탄 하나 발 잘라서 죽였음 예 잘라서 죽였음 오심도 있네 오심도 있네 전방수류탄 발 더 고 잠깐만 트리마드를 써야 할 때인 것 같다 지금이 님들 나 믿죠 푸이피탈 레츠고 음 워스 더 파킹 디스 지압사격 해 드릴까요 지압사격 해 드릴까요 아 디싱 커피를 어딨어 어딨어 나 넘어갔음 반대편에 있어요 지금 벽 넘었어 팔 들고 있어요 저 어딨지 죽어있는데 망간거 같은데 죽었어요 20렙 모신 어 엔키피님이 수류탄을 잡았네 어이구 어이구 그래서 보급은 다 드신거임 아니요 그냥 안먹었어 나도 안건드렸어 버려버려 버텀 ством 무릎 레츠고 카드 전원 지 initially 느낌 이거를 자꺼 ενund ahora 은 common bugs 은 матери 은비 벱 what's wrong snake snake